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리코딩 타임스 네, 은철씨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새해가 밝은지 약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났네요? 그 사이에 지금 눈이 엄청나가서 달리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런 눈을 언제 봤었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눈이 딱 있잖아요. 눈싸움하기 좋은 눈, 한방 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연도가 있어요. 2012년도 2012년도에 그때 눈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하늘에 빵꾸가 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2012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013년 초까지 눈이 많이 왔어서 아마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제설을 제설을 해도 도로가야 잘 했지만 아시죠? 주택가 사이의 골목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냥 거기가 다 스테이트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돼 있던 차들이 못 나가고 포기를 하고 그냥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2년도. 2012년인데 올해 진짜 오랜만에 되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거기다가 관측일에 서울 최저기온 4위에 해당하는 영하 18.몇도 그것도 올해 갱신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엄청 춥고 눈 많이 내리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1월 말까지 이렇게까지 심각한 추위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한 곰이 넘겼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2021년 희망찬 새해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희망 찼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렉타마 할 때마다 항상 절망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말을 안 듣는 기어들을 어르고 달래고 엉덩이 때려가면서 같이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 로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희 처음 하는 건데요. 로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게 보면은 자 로드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로드의 사이트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자 로드의 사이트입니다. 로드의 사이트는 되게 좋은 게 한국어.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 밑에 전부 다 한국어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요즘 이런 거 좋아요. 편하고요. 네. 제품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눌러볼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팟캐스트 프로덕션 할 때 했었습니다. 캐스터 프로 했었고요. 그건 좋았어요. 네. 이게 이제 유일하게 지금 있는 인터페이스 이름도 깔끔하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1 이거 하나 있다는 얘기죠. 단일 모델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아주 스펙도 단촐한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버즈비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16만원이네요. 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정말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 근데 예전에도 뭐 이런 10만원대 중반 인터페이스가 많았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것도 뭐 이따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일단 한번 쭉 스펙 먼저 볼게요. 자 USB-C 오디오 인터페이스 버스 파워 가능하고요. 네. 파워가 따로 필요 없죠. 48V 팬텀 파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네. 일단은 음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데에 대한 브랜드 설명이 나오고요. 이거 한번씩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인터페이스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데를 기대하는 건 사실 마이크죠. 그렇죠. 마이크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엔트리급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제 뭐 마이크를 잘 만드는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 프리나 이런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싱글 마이크 인스트루먼트 콤보 인풋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6kHz까지 제공이 돼요. 192는 안 됩니다. 네. 24Bit에 96 다이렉트 모니터링 48V 팬텀 파워 USB 버스 파워 A블톤 라이브 라이트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작고 이제 엔트리급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컴팩트해지는 추세인 거죠. 사람들이 요새는 뭐 예쁘고 작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엔트리급이라도 좀 디자인을 좀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콤보 잭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헤드폰 모니터 컨트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다죠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저희가 외관을 보고 자식은 그냥 저희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느 정도 사이즈고 무게감이 그냥 그것 때문에 한번 보고 올 거긴 한데 이게 다입니다. 전면에 있는 이런 콤보 인풋이랑 뭐 시그널 LED, 팬텀 파워 LED, 개인 레벨 로브 그냥 여러분 딱 보시면 알아요. 활용 방법도 여기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뭐 어쿠스틱 악기는 어떻게 녹음하는지 보컬은 어떻게 하는지 스피커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너무 심플해.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별거는 없고 일단 샘플레이트가 192는 안 되고 96까지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무게 내 무게는 560g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요 멀티 인풋 같은 경우에는 104g고요.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인풋은 99가 나옵니다. 여기는 모니터 아프트는 안 나와 있어요. 뭐 당연히 높지는 않겠죠. 뭐 얼추 90대 후반이나 100대 초반 정도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딱 일단 스펙을 먼저 살펴봤고 바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로드의 AI1입니다. 이 AI는 뭐냐?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1번. 얘밖에 없습니다. 여기 멀티 인풋 있고요. 이쪽에 노브 그리고 헤드폰 노브 둘 다 이렇게 눌러서 기능 체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기능들을 다 묶어놨죠. 끝이죠. 아무것도 없고 뒷면에 아웃풋 그리고 USB 애초에 이게 버스파워이기 때문에 전원부도 없어요. 네 뭐 볼 거 없는 외관 일단은 봤고요. 예쁘고 가볍고 컴팩트하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는 지금 마이크를 연결을 해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연 어차피 음질을 뭐 딱히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뭐 한 이 정도 들어간다 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오디오로만 저희가 맞아요. 이게 작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가 얼만큼 좀 잘 들어가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엔틸이라서 엄청난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와줄 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저희가 그 어쿠스트 기타에다가 보컬만 얹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제로 음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1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의 시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성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2부에서 만나요. 왠 жел uncertain이네. 사 dolor she